미국 백악관이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기밀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북한 문제는 미국의 핵심 도전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는데,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,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양국의 관계 개선 등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첫 소식,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국 백악관이 지난 12일 공개한 국가안보회의 기밀문서입니다.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은 10쪽 분량의 문서로 지난 2018년 초 작성된 뒤 그동안 기밀로 지정됐지만, 이날 백악관이 기밀을 해제해 공개됐습니다. 공개된 문서에서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도전 3개를 지정했는데, 그 중 하나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지목됐습니다.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,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면서, 북한은 핵미사일과 한국을 예석화시키려는 의도 표출 등을 통해, 미국 본토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미국이 바라는 최종 단계는, 북한이 더 이상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, 한반도가 핵과 화학, 사이버, 생물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명시했습니다. 문서는 이 같은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다시 말해, 김정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겁니다.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펼쳐야 하며, 여기엔 경제, 외교, 군사, 법 집행, 첩보,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손상시키기 위한 정보 도구, 자금 유입 차단, 정권 약화 등 총체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 협상 조건을 상정해야 한다면서,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, 즉 CBID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면,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문서는 덧붙였습니다. 기밀 해제 문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지난 2017년 3월 28일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라는 내각 메모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할도 함께 강조됐습니다. 한국과 일본이 증강된 재래식 군사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, 양국이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 이런 가운데 인도-태평양 전략의 상당 부분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국은 인도-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파투노 국가의 와해를 노리고 있으며, 이를 통한 역내의 공백과 기회를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이를 위한 핵심 대응은 국가 간 협력으로 미국과 일본, 호주, 그리고 인도를 주요 허브로 삼는 쿼드 안보 전략이며, 한국은 개별 주체로의 큰 역할을 격려해야 한다고 문서는 덧붙였습니다.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밀 해제를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특히 전략 체계는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-태평양 전략 지침이었다면서, 이번 기밀 해제는 영내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전략적 약속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.